안녕하세요 엑소옥트웨이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일본의 수도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바라키 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이바라키 한 앞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구요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5월 28일 새벽이구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해가지고 이 수도권을 계속 압박을 해서 이바라키와 지바현에서 계속 지진한다는 것은 이 도쿄도에 계속 영향을 그러니까 이 도쿄도에 어떠한 그 현재 도쿄 23구와 나마시에 임신이 났는데요 최근엔 계속 해가지고 이 도쿄도와 이 저기 그 지바현과 이바라키 안의 지진은 도쿄도에 계속 활성 단층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 지바현과 이바라키 현의 지진은 그리고 바로 보시면은 여기 후지산이 있습니다 이 후지산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시조가 야만하시니까 이렇게 되면은 후지산에도 계속 해가지고 충격을 주면서 이 분명히 후지산에 마그마 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 지바현과 이바라키 현의 이 계속되는 연속 지진은 굉장히 일본의 정말로 굉장히 안좋은 수도 직하 지진과 후지산 대폭발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간도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바라키 현의 지진은 2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의 지진을 보시면은 일본의 지진 사항을 보시면은 지금 이바라키 현에서 지금 먼저 이 남부에서 12번 가장 강했던 지진은 4.8 그 다음에 이바라키 현 앞바다 가장 강했던 지진은 4.5 계속 지금 지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벌써 보시면은 남부에 12번 그 다음에 이바라키 현 앞바다에 12번 총 24번 났죠 이바라키 현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최근에 일본의 지진 사항을 보시면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계속 지금 지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4.2의 강진 5월 25일이요 그리고 또 후쿠시마에서 또 3.9의 강진 또 5월 25일 그러나서 이제 5월 26일날 이와테 현으로 왔습니다 후쿠시마 바로 밑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도후쿠지방 계속 치고 있죠 26일 25일 26일 도후쿠시마에다가 와카야마 간사현을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오스비반도 가고시마 현으로 또 내려왔죠 그 나서 이제 이시카와 이시카와 또 주부지방 쪽으로 저는 이 주부지방을 걱정 많이 합니다 보시면 여기 기후 현 나간호 반초 도야마 그리고 나서 이제 아우머리를 또 쳤습니다 아우머리를 치고 나서 4.2 강진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5월 28일 또 이제 이바라키를 친 것입니다 최근에 그 2월 17일부터 오늘 5월 28일까지의 지진 사항을 보시면요 지금 2월 17일부터입니다 2월 17일부터 5월 진도 1 이상의 지진 기준이고요 독가라에서 253회 이상 그 다음에 보시면은 최근에 일본의 지진 사항을 보시면은 2월 17일부터 기준입니다 독가라에서 오늘 5월 28일까지 253번 그 다음에 후쿠시마 아파트에서 70번 미야기 현에서 55번 나가노 현 북부에서 25번 그 다음에 라카야마 북부에서 23번 그리고 오시마 그네에서 19번 잠시만요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시마 그네에서 19번 그 다음에 구마모토 현에서 16번 그리고 이제 그 이 말씀드렸던 오늘 지진이 난 이바라키 현에서 남부에서 12번 그 다음에 이바라키 앞바다에서 12번 총 24번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최근에 지진이 굉장히 지금 지금 이와떼 현에서 11번 나가노 중부에서 11번 그 다음에 우라카 호카이도 계속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지금 이와떼 11번 그 다음에 나가노 중부 또 11번 그 다음에 호카이도 우라카와 호카이도 우라카와 10번 아홉머리 동쪽 앞바다에서 지금 9번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또 9번 계속해 가지고 지금 그 2월 17일 이후로 지금 보시면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 가지고 지진들이 뭐 계속 지금 지금 보시면은 또 이 이바라키 현 북부에서도 또 9번이 또 났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북부에서도 또 9번 났습니다 지바현 남부에서도 9번 그 다음에 오키나와 그네에서 8번 그 다음에 호카이도의 이 쿠시로 남동쪽 앞바다에서 또 8번 계속 지금 나고 있죠 히로시마에서 지금 보시면은 또 히로시마 북부에서도 8번 계속 또 미야자키 현의 슈가나다에서 또 8번 이게 또 이 가고시마만에서 7번 또 이 기이 수도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그 시코쿠섬에 도쿠시마 카가와 그 다음에 간사이에 기오또 오사카 와카야마 사이에 그 기이 수도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요 또 가고시마 뭐 호카이도 와카야마 남부 기후현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진도 1 이상의 지진이고 그리고 그 2월 17일부터 5월 28일 오늘까지의 지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까라에서 253번 그러니까 진도 1 이상이기 때문에 53번이고 총 다 합치면은 거의 700번 가까이 됩니다 근데 진도 1 이상의 지진을 지금 합친 것입니다 이 도까라가 굉장히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후쿠시마와 이 미야기현이 걱정됩니다 지금 이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이게 바로 미나미 도쿠로 이거는 사실 그 따로 분리하게도 지금 같은 거의 요즘에는 경계선이 붙어 있으니까요 합치면은 125번이에요 125번의 지진이 2월 17일부터 지금 5월 지금 보시면 5월 25일이죠 마지막 후쿠시마 마지막 지진이 5월 25일이었습니다 5월 25일까지 계속해 가지고 지금 지진이 난 겁니다 미야기현은 5월 19일까지 났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는 이 이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제 2차 동일본 대지진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 겁니다 횟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보십시오 그게 2월 17일 기준이거든요 2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입니다 125번이면은 이 동일본 대지진 다시 한번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번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최고전 이 채널을 운영합니다